인천 오면 안 돼요? 그러면 뭐 줄 알겠는데? 저를 드릴게요. 아니 여러분들! 아 진짜 거짓말! 철순이 중에 자기가 철순이다! 나 철구 오빠 너무 좋아한다! 내 방송 본다! 그러면 셀카에다가 철구 오빠 적고 이렇게 다 보여준 다음에 해봐! 그럼 내가 5만원 줄게! 내가 공지 썼거든요? 철순이 인증! 자 가보자 얘들아! 우리 철순이 빨리 사진 올려! 철순이 사진 올려! 철순이 사진 올려! 철순이 사진 올려! 돈이 적어서 그러네. 10만원 줄게 진짜. 만약에 사진 하고 그 다음에 인증까지 했는데 10만원 안 준다고 경찰에 고발 들어가세요. 진짜로 10만원 드립니다. 야 이거 뭐야! 아 뭐야 진짜야? 이거 합성 아니야? 야! 전화번호 받아봐! 10만원 갑니다! 임다 방송에 나왔다고요? 거기서 내 방송 본다고 그랬어? 진짜야 이거? 아 근데 한국어를 되게 잘하시네? 잘하죠. 한국어를 공부해서 이렇게 잘하게 된거에요? 철구국어. 철구국어. 빨리 해봐. 잠시만 기다려봐요. 잠시만 여러분들. 나 이제 방주 없습니다. 기다려보세요. 야 얘들아! 말간방송이다. 수고했다 얘들아. 잠시만 기다려봐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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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사우디 사람이에요? 지금 어디 계세요? 아 그럼 한국 언제 오세요? 그랬어요? 갈생각 없는 듯한 문건이. 근데 잠시만요. 그 본인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에요? 네. 본인 이제 선약된 거 같은데요. 아 잠시만. 예. 저기요. 설마 저를 이섬 쪽으로 좋아하십니까? 지랄을 하네. 뭐라고요? 너 지금 나한테 빠졌잖아. 예? 지랄을 하네. 이 양반은 말을 좀.. 말을 심하게 하네. 주변에. 아 여보세요? 네네. 아 이런 차도녀 좋다. 당신 25살이라고요? 아닌데요? 저 21살이요. 왜? 21살이요? 혹시 죄송한데 보이프렌드 있어요? 없어요. 이날만을 기다렸다. 잠시만요. 저기요. 혹시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? 딜리아. 딜리아. 혹시 죄송한데 초면에 이런 말 좀 들어도 될까요? 시발.. 안돼요. 그 혹시.. 아버님이.. 혹시 그.. 서로 아닙니다. 예? 아니에요. 근데 사우디 사람이 그 부자들이 많잖아요. 많죠. 본인은 혹시 어떤.. 어떤 가문인가요? 저는 뭐.. 잘 사는 편이죠. 예? 사우디에서 잘 사는 편이라고요? 자기야. 네? 혹시 내일 비행기 택배 끊어주시니까 혹시 서울.. 인천 오면 안 돼요? 그러면 뭐 저런데? 저를 드릴게요. 됐어요. 왜 그래요? 저기 여보세요? 다음 주라도 오면 안 돼요? 계속 보고 말을게요. 그러면 오빠 카톡을 보내줄게. 일단 우리 약간 스무스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그 날짜를 한번 정해보자고. 오케이. 어.. 자기야. 자기라고 부르실까? 욕은 하지마. 왜 욕을 자꾸 해요. 욕하는 자식아. 왜 자꾸 욕을 해. 아니 친새끼야. 나보고 한국말을 배웠는데. 아 나보고 한국말을 배웠다고요? 아주 잘 배웠습니다. 아주 잘 배우셨어요. 오케이. 리아야. 그러면 오빠가 카톡 보낼테니까 우리 한번 만나면 주선해보자고. 오케이. 오케이. 알겠어. 지금 몇 시야 거기는? 11시. 저녁 11시? 아침. 아침 11시? 오오오. 오케이. 알겠어. 야 잠시만. 또 국제 번호로 전화 받는데? 뭐야 이 새끼는. 여보세요? I don't know who you are. I don't know what you want. If you're looking for ransom, I can tell you I don't have money. 네? What I do have, I'm a very particular set of scares. scares I'm required by my uncle here. scares I make me and I smell from people like you. 진짜 국차전화가 전화왔네. 왓? 왓? 뭐해요? 진짜 국차전화가 전화왔는데 얘들아? 這種 국차전화가 전화왔는데 얘들아? 이게 연재료가 전화왔어?